추석 연휴 네 안녕하세요. 허영생입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수많은 얘기들 나눠가면서 즐거운 명절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지금까지 허영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입니다. 즐거운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들 가족분들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고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든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빌런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분들과 따뜻하고 의미있는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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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گ